지난 금요일 오후에 뉴욕은 어땠습니까? 제가 비행기를 타고 떠나오려는 보수선은 천둥, 번개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가 캔슬도 되고 연착도 되면서 오늘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자아내는 그러한 그 시간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멋진 구경했죠 그 게이트에서 전체가 다 유리 아니겠습니까? 유리로 저 바깥쪽 넓은 활주를 보고 있는데요 번개가 바라박 치는 거예요 이야, 장관이다 그런데 말씀을 한 군데를 꼭 찾아서 묵상할 그 말씀이 있었던 것이에요 번개를 보면서 이 말씀을 제가 펴서 봤습니다 누가 봄 17장 24절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여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나래 그로 하리라 와 예고편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이 이 모습이래 번개가 빠바붕 쿵쿵쿵 치는 그때 주님이 마지막 인자에 오시는 날 모습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지난 금요일날 봤던 것은 예고편 주님이 오실 그날 마지막 날 번개 치는 것 같은 그날이 있을 텐데 그날의 나의 구원은 안전한가? 왜냐면요 그날 내가 오늘 집에 갈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 마지막 그날에 내가 영원한 집에 이럴 수 있을까? 돈 워리 걱정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마지막 날에 내가 영원한 하늘집에 도달할 수 있을까?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그날 가봐야 알지요 내가 어떻게 교만도 하게 그런 말을 뭐로 먼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교만 그건 어리석음 잘못된 것이에요 마지막 날에 우리는 찬란하게 찬양할 수 있으니 이 땅에서 간증과 찬양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 날 번개가 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며 하늘 문에 들어갈 수 있으니 너희가 구원 받았다 또는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에 결코 흔들 수 없는 그 놀라운 젤리 마지막 날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어떤 번개침 속에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말씀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롭다 한다 라는 그 말씀 또 구원이다 라는 그 말씀 첫 번째 누가 의롭다고 말씀하셨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단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없다 가장 어리석은 인생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인생들 가장 불쌍한 인생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십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요 같이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죄 그 죄를 미워하시고 그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심판이냐 그 죄를 지은 자들에게는 사형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그리고 32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32절은 같이 하다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불의로 향하는 그 일들이 쭉 계속 열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형이다 첫 번째도 죽고 두 번째 사명을 맞이하는데 그 사형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 이것이 선언되고 정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땅의 의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죄 안 지은 자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사형에 해당합니다 모두가 다 하느님의 진노를 받아야 됩니다 의로우신 하느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복음군 뉴스가 있습니다 또 다른 정하심 사형을 정하신 사형을 선고하신 모든 인류가 사형이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 29절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으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들을 불러내어 의롭다 하시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 법원의 여러 판결 중에 찜찜한 게 있습니다 집행유해 집행유해 받으면 몸은 자유로운 것 같은데 여전히 죄인이에요 법적인 죄인입니다 얼마나 그 삶 자체가 불편하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 유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집행유해 같은 너희가 의로운 것 같은데 좀 봐야 되겠다 두고 보자 어떻게 하는지 의롭다고는 내가 좀 불러주게 이게 아닙니다 집행유해 같이 찜찜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심, 삼심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번에 법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롭다 누구에게?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신 곧 선택한 그들을 부르시사 그들에게 너희는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30절 하반절에 보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니, 의롭다 하시는 것 너무 감사한데요? 그럼 그들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도 과거예요 이미 일한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의롭다 하신 자에게는 영화로움까지 구원의 가장 큰 절정, 크라이막스인 영화로움을 이미 주었다는 것입니다 장차 줄 것이 아니라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이 시대를 잘못 썼나? 아닙니다 그 영화로움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화롭게 되었다는 내용은요 너무 아름답고 눈부십니다 오늘 우리가 아름답고 눈부신 큰 찬양 구절이 있었는데요 너무 아름다워요 영화롭게 저장한 인생 핏덩어리 누구도 돌보지 않는 버려진 인생들을 그 인생들을 주님께서 건지 씻어 주시고 입혀 주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내용이 얼마나 찰나는지 잘 들어보세요 에스겔 16장 8점부터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여와의 말입니다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던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순 옷을 입으며 또 곤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혜에 올랐느니라 14절 같이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 온전함이라 나 주여와의 말이니라 이미 입힌 영화로 건져주시고 닦아주시고 씻어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고 모든 장식을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복된 것을 가장 풍성한 것을 먹게도 하시고 누리게도 하시고 화려하게 탁월하게 갖고 주신 이 영화로 이것이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죄인 중에 죄인이요 소망이 없던 그들에게 의롭다 하시면서 영화의 선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화로 그러니 의롭다라는 것은요 너 이제 죄 없다 용서받았다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소극적인 그런 구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아주 풍성한 아주 부여한 이 영화로움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실감이 안 가잖아요 아니 의롭다 하심과 함께 영화로움도 부어주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내 삶은 지금 이렇게 실패? 답답함? 여전히 죄 가운데 먹고 마심? 이런 그 참 이런 그런 모습들을 내가 가지고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영화로움이 우리 가운데 추워졌는데 여전히 눈으로 볼 때는 그렇지 못한 그 모습들 어디에 영화로움이 있으며 어디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 타운 모습이 있는가 여러분들 이 영화로움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스 3장 2절부터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크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의 신 크리스도께서 나타났을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 영광스러움이 지금 감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이렇게 지갑을 들고 다니지 않잖아요 무엇인가 그 소중한 것은 감춰두고 있잖아요 그것이 넉넉하면 삶이 담대하잖아요 뭐 남루한 옷을 입었다 한들 아니면 좀 배가 고픈다 한들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 뭐 곧 해결될 일들이니까는 전혀 그것이 부끄럽거나 답답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없다면 아무리 뭐 좋은 옷을 입고 있어도 조바심이 나는 것이고 안절부절하는 것이고 이렇게 조금 계산해야 되는 것이에요 넉넉한 자 그러나 그것이 숨겨져 있어요 그 안에 있어요 우리의 영화로움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 찬란함은 감춰져 있는 것이에요 그날에 불할 것이에요 그날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어요 이 풍성함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담대하게 살아야 돼요 풍성한 자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의롭담을 받는 자 구호받은 자가 빙고한 모습을 패대의 언어를 생각 자체를 절망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 풍성함과 부여함을 다 갖춘 자예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다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더 훈련받을 그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훈련 과목 가운데 그것들은 감춰져 있을 뿐 요셉이 어려운 과정 과정 속에서도 낙심했습니까 상황에 타협했습니까 그 당당함이 초라한 모습으로 바뀐 날이 있었습니까 이것이 있는 자들은요 아니 사람에게 칭찬을 들어도 사람이 무엇인가 이야기를 해줘도 우리는 평생을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거예요 저도요 칭찬을 잘 듣지 못했지만 한 두 가지는 들었습니다 어휴 성국이 그림 잘 그리네 미술 선생님이 칭찬해가지고 그때부터 또 그림을 예 또 글짓기 돼서요 상을 받았어요 아시죠? 가작 예 그 가작은 창가상 다음이에요 창가상 바로 위에요 가작 이걸 받았는데요 글 잘 쓴다라는 그 은사를 선생님이 인정해 준 것 같아서 그때부터 이날까지 그 한마디 믿고 글을 쓰는 거예요 나는 글을 잘 쓸 수 있어 잘 써야 돼 글이 나오는 거예요 글이 왜 그 한마디 중학교 때 받았던 그 칭찬으로 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으롭다 내가 너에게 영어로운 것을 다 줬다 마귀가 찾아와요 이보쇼 구원 받았다고 으롭다고 그런 말을 우리 함부로 하셔 네 삶을 네가 알잖아 내가 봤잖아 하나님이 알잖아 그렇게 사는 건 아니지 그렇게 돈 온 건 아니지 네 속에 있는 생각들 겉으로 다는 이 모든 이 모순들을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하면서 참수하고 고발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하면 돼요 마귀가 찾아와서 야 네 하는 거 보면 네 행실을 보면 구원가 지금 너무 멀어졌어 구원 탈락이야 탈락 네? 이렇게 말할 때 그때 이렇게 답답해 주시라고요 마귀야 지금 네가 나한테 와서 구원 의로움 의로움 영화로움에 대해서 힘이 걸고 있구나 근데 그거 내가 그렇게 말한 거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가봐 하나님 앞에 가보라고 내가 언제 내가 의롭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나에게 의롭다고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하나님이 내게 도움받았다고 말씀해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영화로운 존재라고 말씀해 주셨어 그러니 그 문제라면 하나님 앞에 가봐 내가 꿈꾸지 않았던 일이야 내가 선언하지 않은 일이야 내가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에게 가봐라 하나님에게 가보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지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에게 가봐 내가 의로운지 안 의로운지는 하나님에게 가봐 나의 도둑으로 싸우지 마십시오 나의 여러가지 상황으로 싸우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내 어떤 노력으로 구원에 참여한 것이 있습니까 내 어떤 도둑과 내 어떤 잘남으로 이 의롭다함을 얻는 데 귀한 것이 있습니까 nothing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우리는 어디에 태어날지도 모르는 존재들 어느 가정에 태어날지도 못두를 존재들 어느 시대에 어느 민족으로 태어날지도 모르는 존재들 우리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선택되어진 그 존재들 우리의 존재 자체는 내가 결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자율적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에 조진 그러나 우리는 미리 아시고 미리 택해지고 부르시를 그리고 우리에게 의롭다심을 주신 그 주님 영원없다신 그 주님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할 자격이 없습니다 의심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심하겠다고요 하나님은 이 말씀 의심하겠다고요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그 말씀을 의심하겠다고요 번쩍번쩍 번개가 오는 마지막 날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몸을 사리고 저 번개에 내가 맞아 죽을까 그 걱정하겠다고요 아닙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 한 번의 구원은 주지 않는 구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주님 구원은 하나님의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치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이 선언된 구원은 아삭할 수가 없고 정제받을 수가 없고 고발당할 수가 없고 내 자신이 불편하다 내 자신이 끙끙거리면서 이 구원에 대해서 나는 자신 없어 할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누가 말하셨기 하나님이 말하셨기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혀 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구원사건 의롭다 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신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의롭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의롭다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아니시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싹에 대한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그냥 의롭다 하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그 천지를 지으신 창조자는 그 어떤 수식어가 그 앞에 있다 하지라도 하나님이 스스로 모순을 범하는 하나님일 수가 없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어디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이 선언은 그냥 주어진 선언이 아닙니다 거기는 우리에게는 한터의 1 1센터의 기여도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또 헬런 가치를 부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대신 주신 대속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고 그 갖고 계신 그 갖고 있던 그 놀라운 의리를 우리에게 전과해 주신 예수 우리는 십자가 앞에 갈 때에 내가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갈 때 놀랍습니다 나의 실패 나의 좌절 나의 죄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끌어안으시고 나에겐 평강 용서 새해 힘 의롭다 함 구원 놀란 선물을 준비하신 선물을 그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오는 그것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까 모든 문제 십자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평강과 위로와 소망과 능력을 덧붙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십자가는 바꾸는 곳입니다 나의 찬한 누더기를 예수님의 거룩한 옷으로 나의 모든 실패를 주님의 승리로 나의 모든 절망을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바꾸는 곳이 바로 십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에서 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는 죄를 죄를 실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는 것이에요 죄가 가벼운 것이라고요 죄는 지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요 별거 아니라고요 죄는 너무나도 무서운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죄를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보십시오 나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어떻게 죽게 하셨는지 보십시오 얼마나 죄를 주님께서는 싫어하시는지 얼마나 죄에 대해서 불쾌하셨는지 얼마나 죄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지 그 아들이 죄를 끌어안고 있을 때에 그를 외면했던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아들 왕이신 하나님 불멸의 하나님이 나의 죄를 끌어안고 죽으신 그 십자가 거기서 올리신 그 부열 예수님의 그 죽음 부활 승천 다시 오십시오 이것을 믿을 때에 내 좋은 믿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그 대상이 중요해요 내가 믿음 좋아 그 사람 믿음 좋아 믿음이 쎄 그래서 그 사람 자체의 믿음 그 믿음의 용어와 그 믿음의 표현하는 방식들 그 열정들 내게 있는 그 믿음이라는 그런 것들의 표현들 때문에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 그 십자가로 구원 받는 우리들 이렇게 의롭다 하시면 하나님이 선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의롭게 하셨나 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살아가는 이유를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사십니까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맞아 못해 죽지 못해 삽니다 가장 가장 가슴 점유는 그러한 이야기죠 내 애들 때문에 살아요 내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요 등등 여러가지 사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들 영화의 그 충만한 그 복을 이미 받은 우리들 구원 받은 우리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받은 우리들은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의 목적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29절 하반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로 삼으신 우리들의 마처님 우리들의 그 삶 구원 받은 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하게 하신 그 궁극적인 그 방향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닮으라는 것이예요 예수를 본받아 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표시판을 가지고 우리가 운전을 엉뚱하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잘 돼서 그것 때문에 실수하지 않는데요 도시마다 몇백개 몇천개의 잘못된 표지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랫동안 고치지도 않고 그걸 보면 잘못 또 아니면 착각 등등의 여러가지 잘못된 표지판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화를 봤는데요 그 영화에 표시판이 반대로 이렇게 바뀌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뭐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방향이 표시판이 잘못됐는데 그 방향으로 가서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 표지판 잘 보세요 어떤 표지판입니까 우리의 표지판 그것은 예수에게로 이것만이 우리의 표지판이에요 예수에게로 이끄는 표시판인가 예수는 함께하는 것인가 그 삶이 아니면 우리는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이후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닮은 그 전에 무엇이 있어야 의롭다 하심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닮음으로써 그 다음에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삶으로써 우리의 의로움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의롭다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는 그 다음에 삶을 살게 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치의를 먼저 주시고 의롭다 하심을 먼저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성화의 길로 요청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거꾸로 살면 안 됩니다 거꾸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송 부르게 됩니다 신자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 닮기 원합니다 신자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신자되기 원합니다 신자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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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가 됐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영원한 존재가 이미 됐다면 우리의 삶이 단 하나의 목적을 지향하고 있어야 하니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이인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를 닮아가는 삶 예수님의 언어를 닮고 싶고 예수님의 생각을 닮고 싶고 예수님이 걸었던 예수님의 모든 인간관계 예수님의 능력 다 닮고 싶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에 결정체인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에게 복음 하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반드시 닮아야 합니다 누가 봄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삿교를 찾으신 예수님 바울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유야 우리를 영어로는 그 구원에 철저히 이르게 하신 그 이유는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것이야 예수님과 떨어진 그 어떤 화려함 무엇이 그것이 복이겠어 예수님 닮아가면 바울이란 그 영화에 바울이 같이 했던 그 감옥의 교도대장 간수양이 있었습니다 그 간수양의 그 딸을 초간 딸을 고쳐주기도 했던 그런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지금 바울은 예수님 닮아 이란 모습으로 그 간수양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닮아 예수님 닮아 한가에 이누 수 있는 내 손을 뺴고 남은iniz에서 죽은 사람의 욕이 넘어서 버무려 along with all that you hold dear in this world and yet the kingdom I speak of that I live for is like the rest of the water out in the sea man lives for that cup of water that slips through his fingers but those that follow Jesus Christ live for that endless expanse of sea it is Christ himself that looks upon you and shatters your defenses and in that moment you will understand that you are completely known by God that you are completely loved I will pray that moment comes for you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인생을 살고 났는데 마지막 날 손에서 다 빠져나가는 내 죽음과 함께 무너시 빠져나가는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바울은 다 던져놓고 예수님 한 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 안에 다 있었습니다 바다가 있었습니다 하늘이 있었습니다 땅이 있었습니다 영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전하는 보물을 전하다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보물 위에 살고 보물 위에 생명을 내놓고 영원한 하늘길 걸은 바울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다 빠져나간 그것을 붙잡겠다고 오늘도 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산다 했지라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결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짜를 붙잡읍시다 영원한 것을 붙잡읍시다 그 안에 다 있는 그 예수를 붙잡으며 삽시다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신 주님은 삶의 목적도 주었습니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의롭다 받은 우리에게 삶의 목적도 주셨습니다 이제 범죄치는 마지막 날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날이 온다면 웃을 것입니다 주님 오늘이군요 기도하겠습니다